제가 오늘 6월 15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가면서까지 LS 버티얼즈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LS 버티얼즈 바로 어제 반등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강한 폭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부 흐름이 이어지면 이제는 박스권 하단 구간인 2만 5천원 부근을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LS 버티얼즈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리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OO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LS 버티얼즈의 경우엔 이번 낙부 흐름이 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반등 흐름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흐름이 꺾여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최근 저점에서 들어왔던 최저점 구간에서의 매집 물량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과 저점에서 신규로 들어왔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락 임펄스가 장기간 이어진 종목들의 경우에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한 번에 올라올 수가 없고 쌍바닥 흐름을 완성해야지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 위치에 박스권체 하단 구간 자리에서 쌍바닥 흐름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추가적인 낙부 흐름이 현 위치에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낙부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재말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현 위치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부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2차 전지의 섹터 수납매와 함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앞으로 볼 손실보다 더 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흥보하는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비중 추가를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절반은 현 위치처럼 박스권 최 하단 구간 자리에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 이 25,000원 부근 박스권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시키는 세력들의 페닉셀 흐름이 나오며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에선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손절에 동참하지 말고 페닉셀에 동참하지 말고 남은 잔량 비중을 비중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평당가만 앞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확실하게 낮춰되신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와 함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LS 버티얼즈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시장의 수급이 주춤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지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와 함께 전구처에 대한 기대감만 확대된다면 전구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낙복 흐름의 3분의 2 정도인 4만 5천원 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박스권 채 하단 구간 자리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두시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액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2차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가 어디에서 끝나며 더 이상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없을 때 이 3가지의 여부 이 3가지의 매도 전략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엘에스 버티윤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위 나오는 전화번호 010-409-967-1 위 폰으로 숫자 1번 혹은 엘에스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엘에스 버티윤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쉘 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엘에스 버티윤즈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채 고가 위치에 5만 1,5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5만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린 이후 현 과대 닥북 자리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는데 문자는 안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은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엘에스 버티윤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쉘 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가라고 말씀드렸죠 010-469-967-1 위폰으로 엘에스 엘에스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쉘 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고 다시 한번 반동 흐름이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올 때 정확한 매도가까지 모두 쉘 시간으로 무료로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엘에스 엘에스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책 고가 위치에서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엘에스 버티윤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쉘 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엘에스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봇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성 로봇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두산 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 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봇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 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